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.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. 댄스 라인. 우리 보컬 라인. 가위바위보! 자, 지민이랑 김석진! 재밌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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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 비넷, 비비, 비비, 비비 지민, 하나! 왜 나 지민! 으아, 잠깐만! 야, 우리 공연 어떻게 해? 아, 팀킬을 해! 지금... 나를, 나를 하면... 아니지, 아니지! 이거 트롤 아니야? 아니지! 아, 이게 연계, 연계 공연이었어? 아니, 이게... 이쪽도 많이 이제 친해지고 싶지만 저랑도 좀 친해지고 싶다, 이런 말이야 아, 이기네도 친해지고 싶다, 오케이, 오케이 감사합니다, 아쉽게도 저 먼저 탈락을 했습니다 칸나 넷! 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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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칸나 오우 제이홉 넷! 제이홉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!!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 펜파이 programs! 지민 넷! 예! 저 죽었습니다 아, 죄송합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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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정말 미트 초코 를 좋아하고요 어... 왜, 왜 이러는 거 같아요? 아, 이게... 내가 천재야 민트 초코가 되게 상쾌함이 있잖아요 먹을 때마다 그 양치한 듯한 그 기분 아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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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아 잠시만요 뭐지? 아 뭐했지? 제가 할 얘기가 더 있어요 어 뭐지? 어 뭐지? 너 뭐야? 여러분 참고로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게 가장 좋다고 했는데 슈가 넷 왜? 슈가 넷 왜? 왜? 한 번도 안 했다며 왜 내가 나올 줄 몰랐지 불량 챙겨준 거 아니야? 내가 나올 줄 몰랐지 뭐지?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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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고? 저랑 남준이 형은 아침에 한 번 갔는데 새벽에 햇뜨고 진짜 거기 가서 저희가 갔는데 저희 그때 1월 초였거든요? 진짜 너무 추워요 자다가 공평하게 공평하게 야 뿅망침 다가망침 다가망침 다가망침